안녕하세요. 뷰잘할 비키풀 에디터 김민진 뷰알몬남 이유안입니다. 오늘은 신상 여자 봄 향수들을 준비했어요. 유한 씨의 픽을 골라볼게요. 평소 여자 향수 어떤 향을 좀 선호하는 편이세요? 과일 향이 많이 안 나는 걸 좀 좋아해요. 첫 번째 향 맡아볼게요. 떠오르는 뭔가... 크림토피아. 달콤한데 깨끗한 냄새세요? 네, 크림토피아. 달콤한 풀 향이 나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. 약간 매콤한 냄새가 나요. 그 향 냄새가 약간 나요. 좋네요. 여름이랑 엄청 잘 맞는 향인데 저는 부로입니다.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향수고요. 청포도 향 같지 않은... 마지막! 여기서 맛이 안 나는 향 있잖아요. 향수 잘못 맡은 여기서 마... 너무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어디서요? 어디서요? 유한 씨의 베스트 향 세 가지를 꼽아볼게요. 현미가 5번이고요. 2번이 2위입니다. 1위는 1번입니다. 크림토피아. 깨끗한 섬유유연제 냄새인데 저렴한 냄새가 아니에요. 크림토피아 자주 가세요? 세탁하러.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요. 알려드릴게요. 거의 여기선 없을 것 같은 냄새인데... 3위가... 조말론... 네. 3위였습니다. 2번은 미우미우. 예? 땡! 짜잔! 로셔스예요. 완전 반전이죠.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관능미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더라고요. 깨끗한 관능미인가? 크림토피아의 정체는 로셔스였어요. 유한의 원픽입니다. 공통점이 있다면 샌나루두가 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딱 취향의 그거의 샌나루두인가 봐요. 약간 딱 통일된 취향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네. 역시 개꼬! 규비 남녀와 함께 뷰티 천재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! 안녕!